오늘은 대왕 머랭쿠키를 먹어볼건데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세요 그러면 먹으러 렛츠고 짜잔 대왕 머랭쿠키를 먹어볼께요 맛 맛이 아 이 안에 빵같은 빵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게 엄청 고소하고 이 초코가 좀 달고 뭔가 초코향 초코맛이니까 초코맛은 달하겠지만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아 치즈볼 오늘 밑에 집에 마가지가 치져서 지금까지 마가지가 치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이게 녹아주고 치즈볼에 달라붙어요 와 진짜 맛있다 치즈볼 이것도 한번 맛보고싶어요 먹어볼게요 이거는 살짝 녹아서 조금 맛김도다요 여기 안에 초코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초코 같은 느낌 적인 느낌 엄청 retrouve 진짜 맛있다 문어 난 너무 재밌어요 너와 소스 입에서 살아낸게 농단딱갓딱 여기 이런거같은게 보여요 소스 커피 맛도 나고 카라멜 맛도 나고 초코 맛도 나고 고추 고춤 이게 입에서 빨리 녹으니까 빨리 먹을거 같아요 이 겉에 부분이 샅탕 같아요 다이아몬 이거는 녹으셨네요 녹으셨네요 다이아몬 아까는 떡 같았는데 너도 그러니까 껌 같아요 껌 네 지금 제가 떡볶이 달아서 이것만 남기고 그만 보겠습니다 그럼요 오시옵소 여기까지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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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